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신미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9월이 다 갔어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저희는 절기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직 개요월이죠. 아직은 개요월입니다. 경금 10일이 지났고 네, 신금이 20일 저희는 2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기해년에 아직 개요월인데 신금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좀 가깝하시고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러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세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변에 손을 내밀어 보세요. 도와달라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주실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밑에 자막으로는 이미 나가고 있겠지만 저한테 문자 주실 때요. 기본적으로 정말 궁금해서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냥 어떻게든 저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기해서 막 문자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요즘 좀 조금 많아졌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상담 신청이라든가 정말 저한테 정말 질문다운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질문도 아니고 이거는 상담도 아니고 이상한 그런 말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문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정 분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중일 땐 특히 그런 문자 들어오면 집중이 많이 깨져요. 전화 상담은 1인 상담에 한해서 1시간 7만 원이고요. 오프라인 상담은 2시간 기본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반드시 상담 신청 안내 링크를 꼭 봐주시고 들어와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두 가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운세 영상 보실 때 핸드폰으로 보통 많이들 보시잖아요. 핸드폰 보시면은 그 유튜브 동영상 아래쪽에 누르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 꼭 눌러주시면 별별 안내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조금 장문이 나와요. 그 중에서 본인의 만세력 1관을 찾는 방법하고 이제 기본적인 만세력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만이라도 꼭 보고 오셔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감목부터 시작이죠. 오늘은 지금 보시면 일단 감목 출발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신금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좀 나오실 텐데 우선은 지금 오늘 일진은 쇠지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개유월이기 때문에 오늘은 에너지들이 좀 쎄죠. 네 쎕니다. 오늘 에너지들이 좀 쎄네요.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자 감목 시작할게요. 정관이죠. 지금 관성이 들어왔으니까 정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 미토가 임묘하는 환경이 되죠. 임묘라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양관 입장에서 볼 때는 회사일이 중간중간 끊길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임묘이기 때문에 뭐 내가 잘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큰 타격은 못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일이 다만 중간중간 방해를 좀 받고 시스템적으로 흐름이 끊기고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상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의 루트를 무시하고 이거 해줄래 저거 해줄라면서 중간중간 자꾸 내 일에 대해서 흐름을 끊는 방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도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본인에게 다른 일을 막 맡겨요. 좀 깎아받을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운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해주세요. 해주시고 원래 직장인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 돋닦는다 생각하시고 오늘은 감옥분들이 돋닦는 날 그냥 뭐 제 운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감옥분들 피드백 주실 때 늘 그래요. 아 그러니 한다고 그냥 내 일상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의 반도인이세요. 어쨌든 오늘은 화요일이죠. 다행히 월요일이 아닙니다. 이 운세 영상 보시는 감옥분들은 어쨌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그냥 흐르는 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방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음량이 같죠. 편관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원래 하시던 일하고 좀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일이나 다른 사업 등등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시려고 갖추려고 하시는 또 그게 비전이 나쁜 게 아니라 꽤 긍정적이에요. 꽤 괜찮아요. 매출이 괜찮은 일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신다거나 기존에 하시던 일이 뭐 제조업적인데 뭐 서비스업으로 나는 또 눈길을 돌려보겠다. 이런 일들에 대한 회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에 대한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꽤 긍정적인 비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꿈꾸시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라는 거죠. 그때입니다. 네 목일관 분들한테는 간목 말고 을목한테는 좋은 날이 되요. 간목분들은 돋닦는 날이시고 힘내십시오. 자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재성이 들어와요. 그런데 정제죠. 정제가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오늘 병화분들은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고 이 병화분들한테는 일단 금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요. 가족들이 알아서 용돈도 주고 응원도 해주고 지원도 든든하게 들어옵니다. 또 사방에서 먼저 병화분들에게 대화를 걸어줘요. 관심이 들어옵니다. 관심 남자분들은 인기를 실감하실 것 같아요. 대화를 먼저 걸어주고 관심도 들어오니까 즐겁게 일하시고 퇴근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일관 분들은 편제가 관되지 않은 날인데요.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편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필요 없는 쇼핑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런 구매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무력 조심. 정화 분들은 무력이 올라옵니다. 무력 조심. 필요 없는 쇼핑하지 마시고 특히 도난 분실 조심하세요. 잠깐 커피 마시려고 갔다 왔는데 책상 위에 놔뒀던 장지갑이 없어진다거나 내 서랍 안에 잠깐 깜빡하고 화장실 간다고 키를 잠그지 않았는데 안에 있던 카메라가 없어진다거나 액션캠이 사라진다거나 물품 도난 분실 운이 들어왔어요. 도난 분실 누가요? 정화 분들이요. 보안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회사일은 생각만큼 매끄럽게 풀리는 하루가 못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정화 분들 오늘 무력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 오늘 상관이 쇠지에 앉은 날이에요. 굉장히 바빠요. 오늘 왜 바쁘냐고요? 오늘 손이 진짜 10개 20개도 부족해요. 엄청 바빠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무토일간을 불러요. 불러 제끼요. 진짜 무슨 총무에게 일을 다 이름한 것처럼 무토일간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날이에요. 심지어 전산 이런 거 안 되는 것도 부를 수 있어요. 모니터가 이상하게 안 나와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정작 무토분들은 오늘 본인 일을 다 못하고요. 다른 사람 일을 해주다가 퇴근하실 것 같아요. 무토분들 오늘 멘탈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는 이렇게 리을 같이 생긴 글자가 기토예요. 식신이 관대지 앉은 날이에요. 신금, 유금 얘네들은 다 식신이거든요. 기토 입장에서 관대지 앉았다는 얘기는요. 노력은 엄청 해요. 과정은 많은데 결과물이 없어요. 결과가 초라합니다. 오늘 사람들한테 기대를 거는 만큼 본인이 실망을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만큼 안 해줘? 그 생각을 버리셔야 오늘 편합니다. 나는 엄청 해줬는데 저 사람한테 돌아오는 건 1도 없는 거예요.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대 걸지 마십시오. 오늘 기토분들의 주의할 점 기대를 하지 마라.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일 뿐 나한테 잘해줄 의무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간 것이 돌아오지 않는 날입니다.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걸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자,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분들은 지금 보시면 음량이 다르죠. 겁제예요. 겁제가 관대지에 앉은 날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분 상사 혹은 내 직원 또 사업적인 동업자 이런 분들은 오늘 이론이 엄청 앞서요. 말이 청산유소예요. 그런데 나한테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쁘게 말하면 꼰대 짓을 할 수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경금 분들이 오늘따라 실수가 좀 많아요. 또 판단을 하실 때도 신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경금문들 회의라던가 업무 메신저 창 있잖아요. 여러 명이 들어가 있는 창에서 구설수 나는 하지도 않았던 거에 대해서 말이 만들어져서 나한테 메신저로 내 귀에 꽂히는 거죠. 그리고 또 본인한테 시비를 걸어요. 말로 이렇게 삐딱하게 하는 직원들 가끔 있잖아요. 시비 거는 대화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십시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 거는 날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냥 도를 닦으세요. 오늘 도 닦는 날 자 이제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문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쇠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도움과 선물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일적으로 양보를 받거나 또 어떤 금전적인 지원 등이 쏟아지게 될 수 있어요. 여러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고 퇴근을 딱 하려고 하는데 메신저가 들어와요. 집에서 오늘 집에서 먹지 말고 외식할까요? 그냥 바로 회사 근처에서 먹을 건데 올래요? 이런 식으로 메신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럼 이제 좀 편하죠. 안 그래도 힘이 들었는데 저녁도 혼자서 사 먹을 뻔했는데 가족도 같이 외식을 한대요. 집에 가서 힘들게 차릴 필요는 없잖아요. 돈은 좀 들겠지만 심지어 또 가족들이 사준대요. 얻어드시면 돼요. 그냥 본인을 도와주는 도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도움이 들어오는 날 자 이제 수일간 보겠습니다. 임수 임수일간 분들은요. 오늘 인성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금생수니까 신미일은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손대는 일 자체가 노력에 비해서 결과 자체가 없어요.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프로젝트나 일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건데 나한테 왔다는 거는 본인이 잘하면 본전이고 진짜 잘하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일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는 일 썩은 동화추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캔슬될 게 뻔한 일인데 누가 나한테 넘긴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요. 실망하지는 마시고 이게 확실한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이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내가 쥐고 있자마자 취소를 요청을 합니다. 힘 빠지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 하루에 오늘 보는 거니까요. 개수분입니다. 개수 개수일 간문들은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입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고 본인이 한동안 이게 시간을 계속 드려야만 하는 지고 있어야만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인데 차분하게 진득하게 뜸을 들여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이 더 그렇습니다. 허율이잖아요. 이게 보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일주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을 지금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가깝할 수 있습니다. 개수분들 중에서 아마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일이 아니라 회사 안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대타의 업무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원래 본인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본사 업무인데 오늘 센터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다거나 2, 3일 정도 그 일을 맡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 위에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개수분들은 본인의 커리어상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시간이 들어가는 일들일 거예요. 발음 잘 안되네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드디어 9월달 운이 끝나고 이제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중에서 10월 3일 개천절 온라인 수업 드디어 만원짜리 신청 마감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드디어 첫 강의입니다. 그리고 10월 9일날 한글날 12운성 수업 할 건데 신청자 없으면 이거 취소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네요. 서울에서 할 거고요. 5시간 동안 강의 진행합니다. 12운성을 들으시게 되면 제 운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시기 벅차신 분들 조금 투자를 하셔서 수업을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제 운세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